세팅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무반주 댄스? 무반주 댄스? 어디서요? 1분 내외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 10%를 넘으면요. 하루 8... 6시간 동안 제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겠어요. 6시간 동안 어디서...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? 약간 애매한 공약이 나왔는데? 커피를 잘 마시게 만드세요. 다시 생각해 볼게요. 먼저 하세요. 아는 지인이 커피숍 하는 거 아니죠? 우리 다 같이 정글 가는 거, 정글의 법칙. 좋아요. 정글에서 막추면 좋겠네요. 공약은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. 수정에서 어떻게 막추면 좋겠어요. 허정민 씨가? 제가 오해영을 하면서 10%의 맛을 본 자로서 감독님 포함 이 모든 배우들이 쇼미더머니를 나가겠습니다. 뭐야.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. 전작이 워낙 좋았으니까 12%가 넘는다면 제가 극중에서 좀 위장 트러블이 많아서 저희 내성적인 보스의 팬이시면서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모아서 위장이 좋은 음식을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bakın.